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가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?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러 먼저 가셨다 이 말은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생의 거처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인도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심하면 안 된다는 소리요 뭐 근심 좀 해도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사람이라는 게 근심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뭐 하나님은 또 그걸 가지고 굳이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할까 영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근심은 악한 사단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의 그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한 나의 믿음이 발동하지 못하고 또 내 삶이 풍성하고 복되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담대한 마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 이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 혹시 있어요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구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과 이 근심하지 않는 것 가지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과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아성치의 문제와 믿음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 근심하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마음대로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대부분 걱정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후반전에 들어가고 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 있는데 또 넣어줄 땐 또 하나님이 넣어주더니 또 안 넣어주고 이러니까 근심도 되고 속상하고 진짜 망쳤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뭐 비교의 어떤 그게 아니라 뛰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이 훅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기쁨을 주시더라 어떤 기쁨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거 하고 이 자체 뛰든지 안 뛰든지 만약에 못 간 선배나 이런 사람은 또 거기에 가지도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감사하지 않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더라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자꾸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에 감사를 하는데 아니더라도 존재 자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환경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하나 그냥 따라가고 있고 그걸 나는 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했는데도 또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해됐죠?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했다 난 속으로 생각이 돼 지금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존재 자체의 기쁨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왜? 왜? 지금 막 어떨 때는 걱정도 되고 막 어떤 그런 것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이고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홍종인 군사님 지금 집에 홍 군사님 오늘 들어왔나? 홍 군사님 그거 잘 해가지고 음성 나오면 나와요 무슨 병원인 안과를 갔는데 거기에 안과에 낙진자 하나가 다녀갔다고 지금 올 저녁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저녁부터 지금 그래라고 지금 그래놨어요 그래 여러분 그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아이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 걸려놓으면 또 어떻게 하나 막 그걸 또 걱정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걸 내가 과연 믿고 있다면 또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또 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수고 조사를 해야 돼 뭐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있어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자체 하나님과도 나와 함께는 나에게는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믿고 있는 자체 오늘 믿을 수 있고 내가 믿고 있다 이 자체가 행복이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잘 되었고 못 되었다가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지금 막 돈을 많이 번다고 잘 된 건지 못 번다고 못 된 건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함을 함께 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먼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으니 내가 근심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그 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고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놓았을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다여야 돼요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실 때 하나님 보좌우편에 가 계실 때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볼 때 그저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 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저 그것만 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잘 이렇게 감사할기를 안 쓴다 아니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기도하자 나와라 뭐 이렇게 권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한계는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중심 마음을 보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하면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내질 때 그게 하나거든요 그게 전부거든요 그럴 때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